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우. 오늘 촬영은 쿠팡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일단은 여기 건물 자체가 보안이 좀 심해가지고요. 내부 촬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대략 촬영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동네가 가까워서 다행히 이렇게 편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.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. 쿠팡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아무튼 저는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. 아 이런 제가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 너무 억울하네요. 억울해. 제가 일을 하다 다쳤는데요. 아 너무 어처구니 없이 다쳤네요. 아 진짜 황당합니다. 일을 하다가 봉토트라는 빔 박스가 있어요. 플라스틱 빔 박스가 있는데 그게 다른 직원분께서 그걸 옮기는 도중에 살짝 경사가 있었거든요. 그 엘리베이터 쪽에 그 길으로 이동한 도중에 그 공토트라는 극의 한쪽 부위가 저한테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 부위가 오른쪽이랑 왼쪽 복숭아뼈 안쪽에 부딪혔는데 일단은 오른쪽은 근육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아 왼쪽 복숭아뼈 쪽이 심하게 강탈당해가지고 되게 욱신욱신 거리네요. 아무튼 뭐 여차저차 해서 뭐 경의서라는 걸 또 작성을 했어요. 아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쓰고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조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조퇴하는 과정이 되게 어처구니 없네요. 휴게시간 없이 조퇴하는 거라서 밥을 안 줬습니다. 아 다친 사람은 굶으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. 아무튼 그렇게 한 이슈가 있네요. 밥도 먹지 말라. 보호하지 말라. 와 아프면 이렇게 서럽습니다. 그리고 일하는 과정을 이제 마음 같아서는 찍고 싶지만 그거를 보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자체를 아예 들고 올 수 없게 만든 거라서요. 아 그리고 이렇게 다쳤는데 뭐 버스라도 태워줘야 되는데 버스도 없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렇게 다쳤는데 양호실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. 날씨도 더운데 그리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몸을 웬만하면 사리려고 했었는데 이야 이게 역시 군대처럼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거. 또 배우네요. 또 배우. 무조건 사람이 많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다. 이거를 또 배웠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이제 조심히 완전히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쿠팡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제가 집에 가서 잘 정리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켜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줄 알겠어요.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.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.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